자, 청룡이가 뒤에 14입니다. 뭐 배웠나요? 어떤 물건이 무엇인지 묻는걸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그래서 those의 뜻은 저것들 저것들 그럼 몇 명 길어봤자? 데이 데이 데이의 뜻이 뭐길래? 요... 그것들 그... 그것들, 그들 어떤 사물이 여러 개거나 어떤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데이라고 할 수 있구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데이랑 같이 쓰는... all 데이 알죠 그래서 what are those가 저것들은 무엇인지 What의 뜻은 뭐예요? What이요? 무엇 무엇 또는 어떤, 무슨, 무슨, 무슨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이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가십니까? 데이의 뜻은? 데이의 뜻이요? 네 데이의 뜻은? 또 몰라요 그새 데이의 뜻은? 데이의 뜻은? 데이의 뜻은? 데이의 뜻은? 르 저것cle 데이의 뜻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네 가까이에 있는 한 개 데이의 뜻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에 있는 한 개 그래서 얘들은 1만 길어봤자? eat 그래서, 아 저것도 해보자 그러면 저것이 있으면 저것들도 있겠네 저것들은 뭐예요 those 그러면 this가 이것이 있으면 이것들도 있겠네요 이것들은 뭐예요 these ok, 그래서 those하고 these 앞만 길어봤자 they 자 그래서 뭐뭐 배웠냐 이것은 무엇인가요 저것은 무엇인가요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이제 오늘 저것들은 무엇인가요가 배웠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뭐예요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입니까는 what is this 저것은 무엇입니까는 what is that what is that 자, 여기에 둘 다 is가 사용되는데 이유는 this랑 that은 암만 길어봤자 it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논서는 is 그래서 what is it 그거 뭐니 is은 그것이고요 what is it 하면 그것은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멀리, 가까이 있다면 what is this 좀 멀리 있는 느낌을 하면 what is that 그 다음에 이것들은 무엇이니 뭐예요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저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도즈 ok, these, 도즈는 암만 길어봤자 they ok, 좋아요 그래서 what are those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이 도즈를 당연히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할 텐데요 그래서 대답이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의 뜻은 they are 그것들 그것들 여럿이고요 they랑 같이 쓰는 비논서는 얼 저기에 왜 이런게 붙어있나요 여러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라고 했으니까 여럿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여럿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가까이 있겠어요 멀리 있겠어요 멀리 멀리 있겠죠 오케이 kites 6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연들 진짜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입니까 무엇 그래서 묻는 말은 오케이 그것들이 멀리 있으니까 오케이 저것들은 무엇입니까 가 됐죠 그래서 이래야 듣고 싶어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 앞에서 뭐죠 what are those 그렇죠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도즈를 안 만기려봤자 they they 했고 얘는 they are 하니까 묻지 않는 말 됐고요 네 what을 대한대다 무엇 했더니 연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okay they are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다 됐네요 저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오케이 만약에 장난감 드리면 they are toys 시계 드리면 they are flocks 그 다음에 어 다 됐네요 수기 시험 못 흘렸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맞았는데요 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불안했는데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